내가 아무리 한명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지만 죽은 드러났던 치자식을 번듯하게 잘 쥐어준 공이 있잖아. 죽은 남편하고 살아있는 아들하고 누가 더 중요해. 무슨 일이죠? 지난번에 했던 얘기 마무리 쪄야죠. 제이그룹이야. 혜준이 거 될 거라 저도 회장짜리 욕심내지는 않습니다. 다만 그동안 경영일선에서 쌓은 제 노하우와 연륜이 아까워서요. 혜준이한테도 제니스한테도 나같은 멘토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? 그래서요? 제이그룹 명예회장 명함 정도는 내가 받아야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조 여사도 좀 설득해 주십시오. 부모가 이완하면 혜준이한테도 좋을 게 없지요. 결혼할 때 아버지 없으면 좋겠습니까? 내 말이 우스워요? 아버지? 친아버지를 죽인 의붓아버지도 아버지라고. 결혼식에 초대하라고? 그럼 삼십 년을 키워준 아버지를 버립니까? 아 어쩐지 혜준이가 날 벌레 보듯 하더라니. 우리 조 여사랑 캐리가 뒤에서 무슨 공작이라도 했나 보군요. 혜준이 찾아갔어? 가서 뭐라고 했어? 내가 내 아들 찾아가서 뭐라고 하든 당신한테 허락이라도 받을까? 뭐라고 했냐고? 왜? 혜준이한테 당신이 생모라고 했을까봐 쫄립니까? 그러니까